집착과 원하는 것을 생생히 상상하라는 서로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후자의 경우도 집착으로 변하게 되는데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집착과 원하는 것을 생생히 상상하는 것의 차이를 물어보셨습니다. 집착은 마음의 상태이고 생생히 상상하는 것은 마음의 행위입니다. 상태와 행위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 둘은 전혀 다른 범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착을 가진 채로 생생히 상상을 할 수 있고 집착을 가지지 않은 채로도 생생히 상상을 할 수도 있어요. 저의 경우를 예로 들면 저는 내년에 프랑스 파리로 이사를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요즘 거의 매일 파리에 있는 상상을 하곤 합니다. 제가 주체적으로 상상을 하는 게 아니라 영화가 틀어진 것처럼 애쓰음 없이 그 장면이 정말 생생하게 알아서 펼쳐지더라고요. 마치 상상이 아니라 미래의 프리뷰가 저에게 상영이 되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 상상을 하는데 아주 조금의 집착이 없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스스로 눈치챘습니다. 나는 파리에 가길 원하는데 왜 거기에 대한 집착이 없지? 라면서 이유를 생각을 해봤더니 내년에 이사를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내기치 못한 상황 때문에 내후년으로 미뤄질 수 있고 5년 뒤, 10년 뒤, 혹은 30년 뒤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설령 그래도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요. 다른 나라, 다른 도시로 이사를 하면 전혀 새로운 경험과 영감들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저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전세계 어디를 가든 장단점이 존재하고 완벽한 곳은 없잖아요. 파리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파리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지만 반대로 파리에서 오래 산 사람들은 다른 나라로 가고 싶어 하죠. 제 여자친구의 프랑스어 선생님은 프랑스인이지만 캐나다로 이사를 와서 이미 살고 있고 제 여자친구는 캐나다에 살고 있지만 프랑스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웃기죠?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절대 외부의 요소만으로 스스로를 완벽하게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면 좋지만 설령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게 저의 행복을 좌우하지 않고 늦게 이루어져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을 상상하는 건 또 즐겁더라고요. 이 예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어도 집착 없이 생생히 상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본인이 목표를 생생하게 상상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안에 집착이 가득한 것이 느껴진다면 아마 그 목표에 대해 상당히 많은 조건들이 걸려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그 목표를 이루어야지만 행복할 수 있어. 그 목표는 반드시 이번 시도에 이루어져야만 해.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일 날 거야. 혹은 꼭 이것만이어야 해. 꼭 그 사람이어야 해. 이 목표야만 해. 이 성공이어야만 해. 이 직장이어야만 해. 이것처럼 행복적인 조건, 시간적인 조건 등 내가 목표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주렁주렁 달아놓은 것처럼 보일 거예요. 하지만 사실 마음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면 내가 목표의 조건을 달아놓은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에게 마음의 족쇄들을 주렁주렁 달아놓은 거예요. 나는 남들에게 사랑을 받아야만 해. 내 남자친구와 내 친구들은 항상 나만 바라봐야만 해. 내가 주목을 받아야만 해라며 집착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자기 스스로의 마음이 족쇄에 걸려있는 상태잖아요. 이처럼 내가 스스로에게 달아놓은 마음의 족쇄를 내 목표에 투영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목표를 바라볼 때 집착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내 마음속에 풀어야 할 족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고마운 신호이기도 해요. 그래서 목표를 바라볼 때 집착이 느껴진다면 나는 왜 이 목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나는 왜 반드시 이 목표가 이번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나는 왜 이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행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등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서 마음속에 어떤 족쇄들이 있는지 내면을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내면을 들여다본다고 모든 내면의 족쇄가 이렇게 쉽게 풀리지는 않을 거예요. 모든 집착을 손쉽게 해소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쉽게 부처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떡하나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집착을 없애는 것에 대해 집착을 가지면 또 안 되는 점입니다. 이 경우 여러분께서 정말 간절히 원한 목표가 있고 그 목표에 집착이 아주 강하게 붙어 있다면 그 집착을 어떻게 없애지라며 또 다른 집착을 만들지 마시고 단지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러면 인생이 알아서 우리의 집착을 덜어줄 겁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시도하고 실패하고 시도하고 실패하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초연해져 있을 거예요. 한 번에 성공해야 해 라고 조건을 걸었는데 이미 다섯 번째 시도 중이고 반년 안에 이루어져야 해 조건을 걸었는데 이미 3년이 지났고 이걸 성공해야지만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조건을 걸었는데 이미 그것을 이루지 못한 생활을 3년째 하고 있다면 이전에 내가 걸어뒀던 모든 조건들이 모두 다 박살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가질 집착도 없는 거예요. 이때가 되면 그래 백번 시도하면 한 번 되겠지 라는 마음으로 초연하게 그 일을 꾸준하게 하게 되고 때가 되면 예상치도 못한 타이밍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혹은 더 쉬운 방법은 그것만이 그 목표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성공을 너무나 하고 싶은 사람은 실패할 경우 인생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겠지만 평범한 인생을 살면서도 무난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결국 본인을 고통스럽게 하는 건 실패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성공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의미라고 생각했던 자기 자신입니다. 저는 파리에 가려고 하지만 지금 사는 캐나다에도 만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에도 신경을 쓰지 않게 되고 때문에 어떤 집착, 고통과 저항이 없죠. 이처럼 여러분들도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없는 인생도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사연과 질문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으니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